토마토의 꼭지는 파내주었어요. 넉넉한 찜기에 모두 넣으세요. 양파 2개 준비해서 찜기에 넣어주세요. 물이 끓으면 찜기를 올리고 중불에서 10분, 약불에서 15분간 찌세요. 토마토는 밭뒤에 옮겨 식혀주세요. 쪄서 식힌 양파는 4등분으로 자르세요. 찐 토마토 6개 먼저 블렌더에 넣으세요. 양파 1개도 블렌더에 넣어 갈아주세요.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하세요. 양파 1개도 블렌더에 넣어주면 고기는 큰 크기로 잘라주세요. 한 통 꺼내 후루룩 마시거나 올리브오일과 소금 약간 넣어 떠먹을 수도 있어요. 간편하게 콩통조림 꺼내왔어요. 작은냄비에 마늘 두쪽 다져서 넣으세요. 올리브오일 넣고 약불로 줄여 마늘이 타지 않게 향을 내주시구요. 토마토스프 한 통 넣어줄게요. 월계수 잎과 바질가루 넣고 중약불에서 저으면서 데워주세요. 씻은 콩을 넣어줄게요. 후추 뿌리고 소금 넣어 간을 맞추세요. 이미 부드럽게 익은 콩이니 따뜻하게 데워지면 완성이에요. 오늘보다 내일은 더 건강해지세요. 오늘보다 내일은 더 건강해지세요. รzt 뭐예요? 뭐예요? 그런б 아